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민 좀 해결해 드릴게요. 어디 궁금하세요? 네, 노은구 월계동에 현대아이파크 33평 보유 중인데요. 네. 그 저기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오래 가져가도 되는 건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아, 전망 좀 궁금하신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월계동 아이파크 지금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신 거세요? 예, 예. 언제 매수하셨어요, 이거? 2017년 말에요. 17년도에? 예, 말에. 매수 타이밍 좋으셨는데요. 네, 가격도 올랐죠, 이것도? 예. 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고민하시는 게 임대사업자를 낼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지 이게 고민이신 거예요? 예, 그걸 임대사업자를 해서 오래 가져가도 되는 건지. 네. 어차피 이거 투자 목적이잖아요. 예. 예. 자, 지금 어느 정도 가격 이거 올랐죠? 예. 네. 굳이 임대사업자까지 내가지고 올해까지 가진 마세요. 그냥 적당한 시점에 매도하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예. 자, 입지적으로는 좋아요. 자, 지하철 석계역에 바로 앞에 그래도 어떻게 보면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거주 환경도 좋고 괜찮죠? 예. 그리고 시청자분 지금 현재 2017년도에 매수하셔서 가격도 적당하게 많이 올랐죠? 예. 예. 근데 앞으로 더 상승은 해요. 예. 더 상승은 하는데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아... 자, 보세요. 자, 시청자분 월계정 아이파크가 많이 올랐어요? 아니면 월계 미륜 미성이나 아니면 그랑비리나 이런 게 많이 올랐어요? 아, 그쪽이 더 많이 올랐죠. 미륜. 왜 많이 올랐을까요? 재건축이 시도 있고 그쪽에 더 붙어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자, 가장 큰 게 뭐냐면 개발입니다. 개발. 예. 자, 동북권에는 대형 개발 호재가 두 가지가 있죠? 창동 차량기지 개발. 자, 지금 현재 광운대 역사 개발. 예. 그중에서도 광운대 역사 개발이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러면 광운대 역사가 이렇게 역세권 개발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 이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단지가 어디냐면 여기 단지들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이파크가 있잖아요. 예. 영향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좀 작아요. 가장 큰 게 뭐냐면 이게 뭐예요? 지하철이죠? 예. 이게 지하철이 1호선이잖아요. 예. 1호선이 지상철입니다. 지상철. 네. 어떻게 보면 이 지상철 자체가 지하화가 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보면 이게 단절이 돼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개발이 되면 이 개발 효과 자체가 여기까지 미치기에는 좀 간접적으로 미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가 이만큼 상승하면 이 지역 자체는 이렇게 많이 상승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시청자분 어차피 투자 목적이잖아요. 예. 이만큼 상승하는 거 투자하는 게 나아요. 이렇게 많이 상승하는 거 투자하는 게 나아요. 많은 쪽이 나왔죠. 예. 답 나왔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시청자분 이거 새 아파트고 어떻게 보면 연식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가 새고고 이런 부분은 좋아요. 그런데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은 여기 지역이 훨씬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런 옆에 지금 현재 광운대 역사개발 이쪽으로 갈아타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아니면 이거 매도하시고 그냥 다른 지역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갈 지역으로 갈아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많이 올라갈 지역으로 투자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도 올라요. 그런데 조금 오른 것보다는 많이 오르는 게 낫잖아요. 저는 이걸 임대사업자로 묶어놓고 다른 데 실거주용으로 서울 다른 지역으로 투자하고 싶거든요. 실거주 하면서. 질문 자체가 그러면 그 질문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해주시면. 그러면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내면 거주주택은 비과세란 말을 들어가지고. 임대, 이제 거주주택, 임대사업자가 있고 1주택자면은 거주학교는 이제 비과세는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평생에 한 번 받을 수는 있기 때문에. 그 조건대로 하신다고 한다면은 이거 임대사업자 내시고 가져가셔도 돼요. 그런데 이거보다는 옆에서 이거 임대사업자 내가 꼭 가져가는 게 더 낫지 않냐는 거죠. 아, 그러면 혜택이 또 바뀐다 하든. 어떤 혜택이요? 뭐 장기부의 특별공제라든가 뭐. 임대사업자는 어차피 장기부의 특별공제를 못 받습니다. 예? 저는 받는다 하던데요.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9억까지는 비과세, 9억 이상 장기부의 특별공제가 없어요. 이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부의 특별공제가 있지만 임대사업자의 낸 주택에 대해서는 그 외에 비과세는 되지만 비과세 이상은. 아, 예, 예, 예. 비과세 이상 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부의 특별공제가 안 돼요. 네, 네. 실거주 하려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 차이는 바뀌진 않아요. 지금 내나, 나중에 내나.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뭘. 네, 잘못 알고 있나 봐요. 네. 이렇게 결론 드릴게요, 어머니. 네네. 고맙습니다. 네.